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취약한 부분을 알아야 인간을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심 몸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행복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인생 등등.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은 무엇인가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좌우명인 사람도 있었어요. 원하는 것은 각각 다르지만 피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도대체 후회가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후회하지 않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은 그곳에 생각의 함정이 있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후회란 무언가 다음 상태에 대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가 내포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해, 후회하지 않게 일찍 일어나, 후회하지 않게 어쩌구저쩌구. 한마디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즉,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후회의 본질인 셈입니다. 반면 만족은 어떤가요? 만족은 어떠한 하나의 대상에서 그 자체로서 가치를 느끼는 것을 만족이라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거나 덧없는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거나 어떠한 창작물을 만들어내 성취감을 느끼거나 즉, 만족이란 그 대상 자체로서 온전히 가치를 느끼는 것. 그것이 만족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후회와 만족의 결과는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상반되기는 해도 남녀의 관계처럼 서로 독립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서 후회란 생각의 함정이다 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손실을 했을 때 후회를 통해서 얻는 손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X주식을 샀는데 가만히 있다가 Y만큼 손해를 보는 것과 X주식에서 다른 주식으로 갔다가 Y만큼 손해를 보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편한가요? 네, 물론 둘 다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상황을 조금 더 불편한 상황으로 느낍니다. 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존벌을 했었다면 이라는 더 큰 후회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다른 예시로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복권을 주웠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와서 그 복권 저한테 파시죠 하시면 파시겠나요? 아마도 10중 8구는 팔지 않을 겁니다. 옛날 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한테 자꾸만 복권을 팔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욕의 미약을 보여주셨다고 하네요. 어디서 네가 내 50억을 가져가려고 그래? 비록 당첨 확률은 벼락에 두 번 맞을 정도의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된다면 더 큰 후회를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복권을 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치에 후회를 하게 될까요? 이번 로또 844회 1등 당첨금이 11억 6,296만 원이니까 만약 내가 판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된다면 저는 11억 6,296만 원어치의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아마 저는 이게 유튜브 마지막 영상이 될 거예요. 농담이고요. 즉 후회는 비교를 통한 가치를 우리 머릿속에 상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론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한 선택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회란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 좋고 나쁜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비교는 후회라는 감정을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만족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행복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안다면 그리고 생각의 함정을 경계하고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